가끔 은행핀 좋지 자.. 어? 아저씨 SNN 진증해야 된다 어어어 세전보다 총 종류 많은 걸쯤 나와보라 그래 조용히 해 아무튼 밀리터리야 밀리터리의 뜻이 좀 많이 외복된 거 같애 아저씨 입 다물라 아무튼 밀리터리야 저 사람 일찍 짓다구 저거 저거 입 다물라 아무튼 밀리터리니까 아 미친 사람 어 잠깐만 어우 아무튼 거 밀리터리야 입 다물어 경쟁인데 백도 안쓸거지? 당연히 일단 있으면 쓰죠 아저씨 그리다 양심이라는게 찔리지 않는구나 너는 탈 계획이 있구나 프로게이머 오리락입니다 너는 탈 계획이 있구나 그리다 양심이 없어 아저씨 지금 있는 중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든건데 너는 탈 계획이 있구나 내가 털고 있는 데 와서 털고 있는거야 도대체 아저씨 서로 겹칠수도 있죠 문제라도 있어요 발소리 들리는데 밑쪽에 밑쪽이야? 올라가잖아 밑쪽이거든 저거 가끔 이해 안되는게 있어 아저씨 내 앞에 사람 아저씨 1층 1층 글쎄 제 플래티넘이 뭐와서 다고 쓰는 거지 아저씨 벌써 위로 올라갔어요? 아저씨 어디에 아저씨 1층에 사람이에요 아저씨 어디에 2층 아래인데 제가 죽이고 있네요 지금 아저씨 날 때 1층인 것만 파악했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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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 내가 좋은것 떨어뜨려 놨어 300일짜리 아니 스카랑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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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SR SR 아저씨 아저씨 되게 불쌍하네 저 친구 어 나 잠깐만 SR 공룡맨이었네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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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사라 인간드론 사람을 찾아와 인간드론이요 예 아저씨 사람은 드론이야 나 자 아저씨 왈 해봐 왈 옳지 잘한다 어 저게 바로 인권의 1인자의 모습인가 아저씨 저거 콜로세움 괜찮아요 나 안주면 죽일라 했어요 아저씨가 쏜거에요 나? 아니요 아저씨 아저씨는 다 팀실의 계획이 있구나 아저씨는 다 팀실의 계획이 있구나 아저씨가 계획이 있구나 어 나 귀엽아봐 구세주가 아니네 구세주가 있었나? 저는데요 저 미니버스가 여기 오를 수 없다이 내 한쪽 손으로 걸겠어 한쪽 손으로 걸다고? 오르면 쟨장 올랐다 바퀴 터트려놓을걸 왜 나 축하해 너희 한쪽 손인지 없어졌어 아 아저씨 아직은 날개인걸 아저씨 쟤는 날 구해지지 않았어 날개 뜯어먹었다 날개 뜯어 아저씨 저 미니버스 저 날개 튀겨먹자 조리당 날개 튀겨먹자 맞아요 그거? 조리당 날개 튀깁니다 미니버스 안타길 잘했다 사실 저친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죽을 계획은 다 계획이 있구나 생각없이 우릴 버린거 같았어도 어그루를 끌기 위한 좋은 판단이었던거 같애 제친구 도리야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도리야 도리야라고 하니까 도리야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도리야라고 하니까 도리야라고 하니까 도 Branch 세믹 도리야라고 하니까 행중 흩믹 공감ора 도리야라고 하니까 winning 토롱 우리 뒷부분에 전체 3명밖에 없어 아니 4명밖에 없어 와 저거 진짜 미쳤는데? 나 씨뿌까? 난 왜 해? 왜 나 놔줘? 이거 미치겠네 아 왜 하필 이걸 할 때 못냈어 이 팀과의 정행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나 반동됐을 때 반동됐을 때 진짜 아저씨 못다 이 소리 오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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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딴 데로 간다 오빠이 아 아 나 가슴 이런 줄 알았잖아 미친 사람아 아니 일본어 아니고 오토바이라고 미친 사람아 아저씨 일본어라면 가슴이야 아저씨 그건 오빠이고 이건 옷 옷파이 그러니까 오빠이 아저씨 그건 ㅂ이고 이건 ㅅ이야 그러니까 오빠이 나가 뒤지십쇼 그려 아 으흐흐흐흐흐흐 아 아하하 아아 저기 아아 저기 아아 저기 해 던지 좀 모른나 아니 까비 아저씨 아아 네 아저씨 내 건 여기 있어요. 내 던져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아시겠어요? 저기쯤에도 있어 보이는데? 어? 저건가?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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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어. 저희에게 하나의 선물을 우리 비행기 시시어 선물 하나만 내려주셔서 여기서 하겠나이다. 오빠 이 잡지를 보여주겠나이다. 쏠까? 진짜? 아니 진짜로 쏠까? 이거 진짜 써야 되나? 비행기를 봐봐. 우리한테 신의 권능을 해줄 수 없다고요. 여기서 보급이 떨어지면 우리 어그로가 다 글려 미친 어? 어? 역시 오빠 이 집이시어. 아씨 내가 최대한 업무해줄테니까 먹고와요. 무슨 오빠의 신의 권능. 아이고 미치겠네. 어떻게 저딴 신인이냐. 저딴 신인이냐니. 오빠의 어휴. 아저씨 저기 저기 저기. 랩랩랩. 여기 달리는 쪽. 여기 여기. 드라핑. 잠깐만요. 저거 한 대 맞춰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잠깐만 내 쪽. 좀 더 있어야 된다. 쟤나 봤다. 쟤나 봤다. 쟤나 봤다. 쟤나 봤다. 쟤나 봤다. 아저씨 본 것 같은데. 아저씨 어디쪽에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나와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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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지 핑을 찍어줘요. 아저씨. 빨리 와. 아저씨. 우리 자외선 때문에 빨리 가야돼. 아저씨. 어디봐 있는지 몰라요. 아저씨. 수리탄 날려면 터져. 아저씨. 바로 뛰어야 돼. 저거 왜 저리로 가니. 아씨. 그러길래 왜 욕심을 부렸어. 아저씨. 살려봤자 이건 죽잖아. 빨리 빨리 빨리. 아. 버리지. 아 저거 템 주고 가지. 저거. 아니 그래서 어디 바이인데요. 아저씨. 그걸 말해야지. 아저씨. 아저씨가 처음에 봤잖아. 왜 아저씨가 올라그래. 아저씨. 그 바이에요. 내가 처음에 샀던 애들. 아저씨. 난 새로운 거 있는 줄 알았지. 뉴프렌드. 오케이. 아저씨. 왜 빨리 안 살리러 왔어요. 아저씨. 맞아요. 아저씨. 우리 둘 다 살아남아서. 이길 수 있었다고. 아저씨. 노점사잖아. 봐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저씨. 지금 노점사각이야. 아저씨. 가능. 걱정하지 마쇼. 유튜버의 이슈는. 나를 구원한다. 유튜버는. 어. 자기장에 죽지 않는다. 야. 그러고. 양쪽에 총소리가 들린다. 오빠의 이슈이셔. 천하를 죽여주소서. 나가. 뒤지십쇼. 젠장. 바로 이쪽이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자기. 저거 먹고. 내가 탈출하는 건데. 아시듯. 아시듯. 잠깐만요. 저거. 중술이. 아. 오른쪽에 있구나. 어. ״. 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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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머